꿈, 자, 우리들의 토니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재인과 비교당하게 되는 걸까? 네가 박민정 원식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. 그게 웃겨? 다음 주에 하루는 재인이가? 하루는 민정이가 방송을 하고 민정아, 우리 제대로 경쟁하자. 어? 매일매일 점심때마다 학생들이 랩 배틀을 하면 어때요? 부끄러워서 차마 직접 못했던 학생들의 사연을 받아서 길코를 납작하게 해줄 기회가 온 것 같다. 나 안 해, 안 해. 우와, 완전 치사하다. 그렇게까지 나랑 빨리 헤어지고 싶었어요? 다시 만난 세계 쩌미문